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찬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한 알찬 정보 가득 모아 출발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올해는 비 오는 날이 많다 보니 작물에 병해충이 많아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특히 가을에는 햇볕이 좋아야 곡식이 잘 여무는데요. 날씨가 계속 흐려서 병충해까지 많이 발생해 정말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홍명나방이 평년 대비 급증함에 따라 추가 방제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홍명나방은 6, 7월경 중국에서 날아오는 해충으로 주로 해안선 인근 지역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홍명나방은 벼를 늦게 심었거나 질소비로를 과다하게 희비한 논에서 많이 발생한답니다. 홍명나방 유충은 벼입을 원통형으로 돌돌 말고 입을 갉아먹다 보니 쌀 품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량도 감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적기 방제해야 합니다. 방제 방법은 성충이 많이 나는 날로부터 7일부터 10일 이후에 약제를 살포해 유충이 입을 말기 전에 방제를 해야 하고요. 해충이 많이 날아올 경우에는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2, 3회 방제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답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은영 팀장은 이상기후로 9월까지 고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홍명나방의 급속한 확산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가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농민 여러분 적기 방제 아셨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다 보니 지친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 합니다. 이럴 때면 내 마음에 더 힐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딱 맞는 소식 가져왔으니 기쩡긋 아셨죠? 먼저 삼거리 갤러리에서 9월 5일부터 23일까지 3건의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먼저 5일부터 9일까지는 우리 민족의 해악적 특성과 미적 가치를 품은 민화를 알아보는 시간과 즐길 수 있는 김수환 작가의 심경 발표가 진행됩니다. 이어 12일부터 16일까지 생연필을 이용해 꽃과 식물을 그림으로 담아내는 다담동아리의 제3회 아람전 꽃과 함께가 열리고요. 19일부터 23일까지는 봄에 긍정적인 에너지와 기운을 캔버스 안에 담아낸 남궁희재 작가의 춘스럽게 전시가 열립니다. 서북구청 별관에 위치한 서북 갤러리에서도 두 건의 다채로운 전시회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단국대의 조속과 학생들의 작품인 아트로노바츠 시공간을 넘나드는 예술가들 전시회를 5일부터 9일까지 열립니다. 이어 19일부터 23일까지는 여성작가 모임인 화미회의 서영화 전시회 제23회 화미회 정기전이 열릴 예정이랍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 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041900-1784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내 마음의 힐링을 위해 가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 나눔을 하는 순간만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작은 사랑이라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준비하고 정성을 다할 때 가능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오늘은 그런 마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천안시 부성이동 새마을남녀협의회가 사랑의 배추 심기 행사를 가졌답니다. 매년 김장김치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새마을남녀협의회는 올 겨울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용 배추 천여포기와 물을 심었어요. 올 가을에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와 함께 따뜻한 온정을 나눌 계획인데요. 사실 배추는 심으면 끝이 아니라 병해충도 막아야 하고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하니까 직접 심어서 김장을 담근다는 것이 여간 정성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성이동 새마을남녀협의회가 대단한가 봅니다. 방야나 새마을부녀회장은 회원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심은 무와 배추가 무럭무럭 잘 자라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를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복한 부성이동 최고! 최고! 오늘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가을처럼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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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